마사렛 사장님 오토바이 사장님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는 많네 개는 개천국이다 풀치 미끼 한마리 올라오고 2번도 2번은 빠지고 빠 3번 3번은 빠 4번은 빠 3번도 잡고 5번도 잡고 6번도 잡고 7번도 잡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꾹꾹 재던만은 없네 재료가 꾹꾹 Rip 호수 이래 정리 1번도 3번도 5번도 목 1번도 고시가 살살 붙는데 가을은 가을인가 보다 반찬거리 한마리 올라왔습니다 풀려보자 왔다 흰재씨가 얼음 덮어놨네 왔다 우리 흰재씨가 몇입니까? 김동강 조사님 예 한번 봅시다 지금 시간 10시 58분입니다 11시입니다 예 10시 58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따 미끼 고루고루 잘 쓸어놨네요 한번 보십시오 미끼 고루고루 잘 쓸어놨습니다 위로 싹 비쳐서 집어든 봐라 자 그 다음에 수돗물 딱 묵니다 이렇게 하고 핸드 타일 갖고 손 닦고 한번 놀러 오십시오 미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들리는거 아이가? 무거워서 다음에는 사용이 요 야광투브 안 들은걸 한번 써보세요 제가 경험해 볼게 야광투브가 들어 있으면 상어등 위에 큰 고기가 진한걸 흡수로 안좋습니다 있으면 다른걸 바꿔 보세요 고기가 헐 잘 닦습니다 그 차이 큽니다 우리랑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있으면 한번 바꿔 보십시오 잠 드시고 하십시오 잠 다 드시고 자 아우 흡수바라 흡수로 좋다 큰 단면 졸졸한 초코파이 꿀다볶은 면 까지란 자실한 이런거죠 국방 기계 라면 아시죠 라면은 이렇게 올려가지고 안설탕면 이건 안설탕면은 1번 시작 1번 만드시면 됩니다 자 통맨하고 현대타의 세면대 이것도 있습니다 항상 깨끗합니다 어떻게 되오나 이렇게 되십시오 물 벌벌벌벌 끓인다 자 로마도 깨끗하죠 옆에 가시고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살살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마리 엽고 아이고 앉아 앉아 반찬끓이 조금 따하시간에 잡으면 반찬끓이 정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좀 어디야 반찬끓이는 무조건 잡고 가야됩니다 예 올해 갈치가 풍년이 아니네 작년엔 그리 잘 나오더만은 진짜 올해 갈치기 네 힘듭니다 그래야 또 내년 되면 또 많이 낚아입니까 여기 농사일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는 좀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농사일은 별구어들 뭐 농약이라도 지키는데 이거는 농약 치고 그런지 보다 내가 뭐 잘하고 싶다 하면 잘하고 있지 않네요 이건 이 왕님이 주시는 만큼 네 맞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열심히 하면 좀 되기서 되는데 이거는 거기 잘 안돼요 참 떼시고 와있소 앞에 손 씻으시고 그래 차만에 들어 가십시오 차만에 들어 가십시오 자 입질 뚝뚝뚝뚝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석 반대자리는 그렇게 하십시오 맨 끝자리는 이렇게 느립니다 자기 자리만 조금 불편하고 얼마나 느립니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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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쏙뚝뚝뚝뚝뚝뚝뚝뚝 무증장도 아니고 그냥 고문 고문 놀러오는 안사람 고문간 네 고문간 네 고문간이랍니다 네 고문간이랍니다 네 예 자 외로 외로 아따 투니 핸드는 튜닝된기입니다 코마 삼천번이가 삼천번에 비스마스터 삼천번 비스마스터 삼천번입니까 아 비스마스터네 비스마스터 삼천번 예 2번 바늘 한마리 물었습니다 1번 바늘 빠지고 바늘은 깔찬뚝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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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어이 한마리 또 다친다 또 10일지네 아 방생 10일지 예 방생 내년에 오도록 하여라 빠지고 통과 앞으로 3개 남았습니다 없습니까 파닥거리는게 없습니까 기둥줄에 느낌이 없답니다 없고 없습니다 3 지적 2 2 2 1 2 2 2 2 3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동쪽, 남쪽, 동남쪽에도 고기가 살살 나오고 있네요.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님, 누나, 오빠, 친구들, 부지런히 좀 와주십시오. 항상 열심히 하는 무대가 되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